자 여러분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483페이지 보겠는데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에 나갈 때는 구조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지진이 발생해서 지반이 흔들리게 된다 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물을 건축에 나가게 될 때에는 건축사 같은 유자격자에게 건축주가 설계 도서를 의뢰합니다. 그때 그 설계 도면을 만든 자를 설계자라 하는데요. 이 설계자는 바로 일정한 건축물을 설계시 구조안전을 확인해서 설계가지고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 설계 도서를 받아왔던 건축주는 바로 그걸 첨부해서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화를 신청하게 돼요. 건축화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2년에 공사에 착수하죠. 공장은 3년에 들어가죠. 정당한 사회에서 1년 착수가 연장받을 수 있죠. 그래 그 기간에 들어가자면 바로 건축을 취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착공을 할 때는요. 착공신고를 하게 됩니다. 착공신고를 하게 될 때요. 바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바로 일정한 건축물은 설계자한테 가서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만이 착공신고와 수리대로 하고 있는데 그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죠. 483표에 보면 가로 2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두시고 2번은 중요표. 동그라미 2번.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2번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착공신고를 할 때에 그 확인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된다. 어떤 거냐. 넘어가서 1, 2, 3, 4, 9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이건 중요표 하세요. 그래서 이걸 바로 쉽게 말하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요. 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 그거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 어떻게 되냐. 이걸 쫙 좀 봐두셔야 돼요. 층수는 몇 층 이상 할 때 내진 설계가 되냐. 바로 2층 이상. 그런데 나무집을 목구조라는데 목구조는 목수님들이 철저하게 구조에 딱딱 맞춰서 넣습니다. 음량을 맞춰가지고 음량. 낄 거 끼고 넣을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아구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일 때부터 내진 설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2층은 아니고요. 3층. 알았어요. 목구조 건축물이 아니면 2층. 목구조면 3층이다. 이렇게. 그리고 면적. 면적은 연면적이 200종미터. 목구조는 500. 이 수치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내진 설계 대상 아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목구조를 잘 또 보셔야 돼요. 목구조는 몇 층 이상이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종미터 이상인 목구조는 내진 설계 대상. 역으로 해석하면 2층이면서 연면적 400이다. 그러면 목구조 건축물은 내진 설계 대상 아니죠. 둘 중에 하나라도 걸지 않았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종미터 이상일 때만 내진 설계라고 할지 목구조. 꼭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13미터. 그 다음에 4번. 첨화 높이는 9미터. 기둥과 기둥과의 사이는 10미터. 이 수치를 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국가적 문화유산에서 보증하셔야 되는 건축물에서 국토유통으로 정하는 것. 그 다음에 8번의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된 보호차양 등이 내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것.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으로써 국토유통구장의 정안을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히 9번 중요합니다. 단독주택 4개, 공동주택 4개 모두 다 내진 설계대상이다. 꼭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정리하면 2층 이상인 것. 옆면적 200종미터 이상인 것. 그래서 2층 옆면적 200. 이로 왠지 통하죠. 이렇게 다만 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또는 목구조 경우 옆면적은 500종미터 이상. 이 수치 철저히 암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첨아 높이는 건축물 높이가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첨아 높이는 9미터. 그래서 9초. 그 다음에 10미터 이상인 기둥. 기둥과 기둥.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10미터 이상. 이걸 9초 10길 이렇게 암기라고 했어요. 9초 10길. 9초 10길. 남은 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단독주택 4가지. 공동주택 4가지다. 무조건 내설계 대상이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내설 설계 대상 건축물이다. 이 정도는 좀 받으세요. 제가 강조한 것을 유지해서 철저히 암기하시고. 이런 것들은 내설 설계 대상권에 대해서는 내설 능력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공개를 해줘야 돼요. 가로 3번이 그거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은 담에 해당한 건축물 설계자는 구조안전 확인을 하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또 받아들여요. 이건 구조기술사는요. 설계자보다 더 전문가예요. 설계자는 건축사의 자격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경력을 쌓아야 건축 분야의 구조기술사 자격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기술사는 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자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를 해야 할 것인 6층 이상인 것. 그 다음에 특수구조, 다중이요, 준다중이요, 3층 이상인 필러티 형식 건축물, 나머지 통과. 이런 것들은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자는 설계를 해야 한다. 내설 설계해야 한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486페이지. 486페이지에서 방화주관에서의 건축기준을 했어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법령을 공부할 때에 방화주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따라 제한다고 했죠. 이런 화재의 위험을 예방을 위해서 제한 방화주가 있다고 할 때 가로 1번과 2번 묶어쳐서 잘 비교하십시오. 가로 1번과 2번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가 방화주구로 지정된 곳이다. 이 지구 들어가서 이렇게 땅 구입해가지고 땅이 있는데 도로가 있다고. 이렇게 대지했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요. 에벽과 주요 구조부 있죠. 내기바부지죠. 이런 것들은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것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 이걸 내와 구조로 하는데요. 내와 구조로 만들도록 규제합니다. 방화구조 아니라 내와 구조다라고 알아주십시오. 내와 구조. 그래 건축으로 주요 구조부와 지붕과 예벽을 내와 구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정도 보시고 원칙만 받으시고 2번 이 방화주가 안 들어와서 공작물인 간판을 간고판을 또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3미터 생 공작물은 주요 불을 뭘로 만들어야 했냐. 불현재료. 불현재료가 뭐냐면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성장재료예요. 불현재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 내와 구조하고 불현재료를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480 8페이지 그 부분은 가로 4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관 진입창에서 바로 동그라미 2번 1번 볼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건축물 11층 이상인 그런 건축물로서 아파트 같은 거 그런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예비서 주야간에 색발력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2번 보면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예비서 주야간에 색발력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이 어떤 거냐 태풍을 설치한 아파트라든가 비성능성을 설치한 아파트가 그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은 기출된 바 있는데 시험에 출제된 바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단 범죄 예방기준을 정하여 고시를 할 수 있고 다음은 건축물은 범죄 예방기준에 맞게 건축해야 되는데 1번부터 9번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익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익명성, 잘 얼굴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뒤섞여서 살게 되는 건축물들이고 이용하는 건축물들이죠. 그래서 바로 범죄 예방기준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해요. 뭐 CCTV 같은 거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안전조직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 동그라미 1번 특히 중요합니다. 다가우텍, 다가우텍은 여러 사람이 얼굴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죠. 아파트 10택 5세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주의 일종 근린생활설 이것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들 밤늦게까지 근무하는데 위험하니까 범죄 예방기준에 맞게 건축을 하도 규제해버려줬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리고 9번 다중생활설 주로 과거는 고시용거렸는데 지금은 다중생활설을 하죠. 여기도 익명성이 높은 여러 사람이 끼어서 얽히고 설켜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 연구소, 도서관은 빼고 문화민시피설, 연구시설, 교육연구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요. 노유자, 수련시설, 오피털 이런 것들은 설치를 하도록 되었네요. 건축을 하게 됩니다. 범죄 예방기준에 맞게 건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490페이지 통과하고 492페이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거기에서 05번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가로를 보면 고층 건축물에 딱 줄 거예요. 고층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더라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을 말해요. 그때 가로 2번과 가로 3번이 그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 2번의 끝에 034조 제3항 가로 3번면 중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관리에서 마지막에 034조 제4항 01항선 대통령령 시행을 말해요.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더라 피난 안전관리를 설치하거나 대표관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시고요. 이때 고층 건축물 뜻은 아셔야 되죠. 고층 건축물 몇 층인가요?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미터 이상 건축물이에요. 그 중에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을 하죠. 그리고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30층 이상, 50층 미만 이거 또 높이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을 하죠.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지한 건축물이니까요. 그래서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은 중요표를 해서 철저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기출된 바도 있지만 또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로 2번 보면 초고층 건축물을 하면 여러분 뜻을 써놓으세요. 초고층 건축물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두세요.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바로 높이가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거죠.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중요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직전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대역 중간층에 설치하는 테이핑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상층부터 최대 몇 개수 이상 설치해야 되냐 지상층부터 최대 30개층마다 거기다 체크해요. 30개층마다 1개수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출제했어요. 30을 가로치고 2를 가로쳐서 출제한 바 있습니다. 지상층부터 30개층 이내마다 1개수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건축물이 50층이라 합시다. 50이면 초고층 건축물이죠. 50층이면 최소한도 피난안전구를 몇 개수에 설치해야 될까요? 30개층마다 하나 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0층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피난안전구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1층부터 50층 사이에 이것도 30개층마다 그 말은 1부터 30 또 그 다음에 1부터 30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두관대에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두관대. 두관대. 그러면 두 개의 곳에 설치해야 되겠죠. 50층짜리는. 지상층부터 30개층마다 1교수에서 설치해야 됐으니까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 피난안전구를 설치하면 그 공간은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피난용도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또 그대로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이용도 못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지라면 이렇게 50층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49층으로 만들고 49층으로 만들고 높이도 바로 199.9미터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훨씬 나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초고층건축물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준초고층건축물을 합니다. 준초고층건축물 그러면 준초고층건축물은 어떻게 피난용도를 설치하게 되느냐? 가로 3번에 나오는데요. 가로 3번에 보면 준초고층건축물에는 준초고층건축물 뜻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준초고층건축물은 고층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건축물을 제외한 거죠. 그러니까 속 뜻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층 이상이고 49층 이하이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고 200미터 미만인 것을 말해요. 이 의미를 이해해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 49층면에서 이 건물이 199.9미터다. 그러면 이 경우는 피난안전구역을 어떻게 만들면 끝이냐? 피난층 지상시로부터 통하는 직통기도가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게 49층이면 이것의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대략 그 25층인가요? 25층에서 24층이죠. 아무튼 25층 못되고 24층은 그냥 합시다. 24층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위아래 상하 5개층 이내에다가 그냥 1개에서 필안안전구역을 설치하면 돼요.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하나만. 두 개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축물 건축할 때는 초고층으로 하는 것 같겠습니까? 준초고층으로 하면 낫겠습니까? 딱 50층을 지르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차라리 준초고층 기준을 맞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건축비도 절감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또 이용하지 못하니까 필안전구역은 그만큼 유용도를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물 중에는요 초고층 건축물보다도 준초고층 건축물이 많습니다. 아까 이 요건에 맞춰서 48층 하면서 199.9m 한다든가 49층에서 199.9m 해가지고 초고층 건축물이 충족되지 않도록 하여서 핀안전구역을 한 개만 설치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금방 이걸 잘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난간을 설치를 보겠는데요. 난간 난간은 옥상에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면 어때요? 광장 있죠? 그걸 옥상관이라 합니다. 옥상에 있는 것을 그냥 옥상관이라 그래요. 그때 이렇게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에 사람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난간이 없으면 잘못 떨어지죠. 그래서 난간을 이렇게 다 설치합니다. 난간을 다 설치하는데 이 난간 높이를 얼마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냐면 1.2m 그래 1.2m 이상입니다. 그 밑으로는 절대 안되요. 사람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수치를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 각각 여기가 1층이다 2층이다 3층이다 이렇게 됐다면 이 건축물을 예배게 이렇게 내배게 했다가 예배게 했다가 약 1m 이상 2m 이상 돌출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 안쪽이다 안에서 밖으로 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배게 해서 이렇게 돌출시켜서 빼는 공간을 노대로 하는데 노대에 사람이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사람이 바람스러워 나간다 그랬을 때 잘 떨어지시죠. 그래서 노대에 난간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난간 이때 노대가 됐던 옥상에 광역이 됐던 난간은 1.2m 이상으로 설치를 하게 된다는 것 다만 노대 쪽으로 사람이 출입 못하게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굳이 난간은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통과하고요 3번을 좀 봅시다. 헬리포터 이것 좀 받아야겠는데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으로서 이 수치를 좀 봐주셔야 돼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으로서 11층 이상인 층후 바닥면 작기가 바로 1만정도 이상인 건축으로 옥상에는 다음 구멍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 가로 동그랑 1번 건축으로 지붕을 평균으로 했다면 헬리포터를 설치하던 헬리포터를 통하에 인명구조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면 돼요. 만약 지붕이 경사지방으로 됐다면 경사지방을 했다 태평안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거입니다. 이렇게 이 건축물이 몇 가지가 11층이라고 합시다. 11층 그리고 여기 있는데 12층 이렇게 합시다. 이때 건축으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면 작가 1만정도 이상이 된다. 1층부터 끝층까지 아니라 11층 이상의 층을 바닥면 작가 1만정도 이상이면 옥상이 평집으로 되어 있다. 여기다 옥상에 있다가 이 헬리콥터가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여기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가 11자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H자 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H자 같이 있다. 해서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터를 만들게 되는데 헬리포터가 나왔다. 그러면 H자가 11같이 바다며 작가 1만정도 되어있으면 평집을 때는 헬리포터를 만들어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평집이 아니라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다.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지붕 아래 대평안을 설치해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5페이지 495페이지 보면 층간소음방 이런 시세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으로 경계벽 은 가구간 세대간 소음방 윤리하여 경계벽 설치라 이렇게 되어있죠. 일반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각 가구간 또 공동 특의 각 세대간 경계벽 은 소음방 경계벽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침실 병실 간 학교 교실 간 객실 경계벽 또 마찬가지고 다중생활 호실 노인복지 각 세대 간 요양 시설 노인 요양 시설 호실 간 결국 뇌화 구조로 해야된다는 거 뇌화 죄송합니다. 뇌화 경계벽 설치 해야 된다는 소음방 종 경계벽 설치 해야 된다. 이거 받으십시오.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으면 가구간 세대간 그 다음에 침실간 병실간 교실간 객실간 호실간 세대간 호실간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보니까 소음방종 경계벽 설치할 것들은 다 실실 실실 하죠. 호실 병실 객실 침실 실실 실실 가구 세대간 경계벽 은 바로 소음방종 경계벽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 하겠습니다. 496 페이지 6번을 하나 보세요. 이 차면실 설치해서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의 내부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가 환히 보이도록 창문을 설치하려고 온다. 그때는 그 인접대 경계벽 2미터 내내의 창문이라면 차면실을 설치해야 돼요. 여기서 이웃 내부 주택을 보지 못하도록 차면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 동그라미 2번이 그건데요. 인접대 경계벽 부터 직선결이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차면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승강기 설비가 가끔 출제되기도 이용하는 승강기가 승용승강기인데요. 이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대상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6층 이상 써서 연면적 2천 정도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딱 6층으로 끝난 건축물인데 각층 거실 바다면져 300 정도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을 직통해서 설치했다면 승용승강기 설치물이 면지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층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비상용승강기는 높이를 가지고 저게 합니다. 높이 30mm를 넘는 건축물에는 오른쪽에 그런 기역 니은의 경우를 제하고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다는 것 그때 동그라미 3번은 꼭 아셔야 될 것 인데 3번은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화재가 났을 때 소외 지장에 들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딱 인접해서 설치하면 절대 안 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길췄된 바 있으니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능형 건축물이 있죠. 인공지능형 그런 건축물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바로 인증제도를 국토교통부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때 이렇게 인공지능형 건축물로서 인증받았다. 그러면 인증받게 되면 그만큼 여러가지 건축병도 많이 들어갖고 첨단 건축물 건축을 하게 되니까 다른 규정을 완화해서 인센틀을 줍니다. 그 내용이 또는 3번인데요. 허가학권자는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들에서는 적용 설치면적 85까지 완화 받을 수 있고 또 용종을 높이지 않을 115%까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도 좀 봐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짚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